가서 뭘 해도 따올게. 자, 어딨냐. 자, 이런 거 이게 사깔 쪽인 거지? 맞지? 어떤 게 사깔 쪽이야? 그게 사깔 쪽이가 많이 없어요. 쫀득쫀득하네, 아주. 어우, 어우, 식감은 이거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. 오, 예. 어, 이거. 이야. 이야. 그런데 이거 진짜 벗겨놓으면 이만큼뿐이 안 되잖아. 그러면 거북선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와야겠다. 어우, 이거. 물르면 물이 찡 나오네, 얘네가. 물이 찡 나오네. 쌈밥은 해 먹을 수 있겠는데? 몇 개를 또 쌈밥만 먹는 거 아니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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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